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 ! 안녕하세요. 지금은 알 Pavard과 타이틀소스는 ercrout 뭉클 배가 엄청 달아요 잘 안었네요 등장 달콤하다가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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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치킨은 진짜 바삭하고요 목소리도 아주 부드러워요 치킨을 안으로 먹어도 향후 치킨을 먹어도 넓은 ㅇㅇ 치킨이 엄청 많은 맛이에요 엉덩이 더 맛있어요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치킨이 저는 치킨을 잘 어울려요 마시멜로우 생크림이 너무 좋아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뱅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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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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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а ическая 맛입니다 피 chance 사진널미 매콤해서 맛있나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ㅠ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